데이브레이크의 조타에서 나오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는 D 메이저 나인 코드 엄지손가락으로 6 5번 줄을 뮤트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B 마이너 나인 코드 이때는 5번 줄 그룹이 나도록 연주를 해주시고 6번 줄은 뮤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G 코드 다음으로는 A 코드 다음으로는 로우 포지션에서 E 마이너 7 코드 다음으로는 7번 플랫에서 E 마이너 7 코드 다음으로는 A7 로우 포지션에서 다음으로는 5번 플랫 하이 포지션에서 A7 코드 다음으로는 F 샵 마이너 7 코드 다음으로는 B 마이너 7 코드 다음으로는 D 코드 다음으로는 로우 포지션에서 B7 코드 다음으로는 하이 포지션에서 B7 코드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7 코드